우리 잠깐만 우리 마이크 다 끄자 마이크 다 끄자 네 잠시 마이크 끌게요 잠시 마이크 끄자 셋, 둘, 하나 남병의 블루클럽 이거 뭐야 이거? 어린이날 선물이라고? 소풍님이? 아 진짜? 여기 집인 줄 어떻게 알고 줬어 여길? 나의 이 완벽한 위장수를 들켰단 말인가? 세기말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? 리카다 안녕 그 혹시 뭐 하늘섬이나 뭐 하느냐 막 전투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다고 막 하는 모임도 있는데 직업 따위도 없는 데가 갈 수 있을까? 직업이 하늘섬에 가서 놀이터 코인 10개를 가져가면 그걸로 바로 바꿔서 바로 전직 가능하거든요 아 하늘섬이 직업을 거기 NPC들이 있어서 봉추야 독바도 덜 뽑아줘 독바이 마을에 가나 풀어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거기에 자 또 왔습니다 어? 뽀아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놀이터 코인 받고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남동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? 미쇼야! 안녕하세요 아 이런 드디어 보는구만 우리는 어저께 오늘 5명에서 되게 좋은 여행하고 왔는데 그걸 못 보셨네 아 진짜 나 지금 따라가려고 여기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 옥자야! 빨리! 난 전투도 못해 나는 되게 약해 일단 저희 저기 원탁에 가서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할까요? 원탁 만들어 놨으니까 원탁에 앉아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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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세이 비상세이 가자 비상세이 오늘 뭐랄거냐면요 떡잎밤번데가 원래 5명이었는데 네 릴카는 길잡이로 참여했고요 도영 오빠는 그냥 남취 한 명 추가됐습니다 그냥 남취 한 명인가요? 네 목표는 하늘섬에 가서 직업을 얻은 다음에 하늘섬 깨기입니다 언니 근데 하늘섬 깨기에 그 뭘 깬다는 거야? 그냥 말만 그렇다 생각해줘 일단 12시 30분에 리더 잡기가 있는데 고스 잡는가? 어 몇 시? 저번에도 있었어 12시 30분 아 12시에 30분! 근데 하늘섬 가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 마을 가서 살 수 있나? 하늘섬 귀환서 하늘섬 귀환서 있어 천 원짜리 그러면 다 같이 가서 살까요 먼저? 좋아요 안녕 블루베리 일단 그러면 하늘섬 귀환서 다 사셨나요? 빨리 할게요 아니야 천천히 해 오빠 여자 6명이 보고 있을 뿐이야 네 하늘섬 귀환서 쓰시면 돼요 지금 누르면 되죠 언니가 어디 갔지? 언니 아니 오빠 쓰고 가만히 있으면 돼 잘 버리지 마요 남편 선생님도 있죠 6명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남편아 남편아 다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보라색 밟으시면 돼요 조심해요 아 그냥 들어가세요 네 아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다 나오신데 여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구석에서 구석을 넣어놨어 이거 뭐야? 이거 중에도 다르지 우리 연습한 대로 합시다 제가 한번 재현해 볼게요 만약에 보스 몬스터가 붐 하면서 이쪽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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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대 그러 success 오 enhanced 우리가 연습한 대로 오빠쪽으로 도망가야 돼 오우 진짜ivan 덕분에와 무슨!! Morocco하는 가능 우와 !! 도망가 도망가!! 그게 마크ena구이구나 거의 다 잡혔다 거의 다 잡혔다 오우 사람들이 진짜 센나봐 우어어어어 뭐 뭘 수장하는거여!? ㅅㅈㅅㅇㅇㅅㅇㅇㅂㅇ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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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죽어도 안된데? 정말매ando 불뽀야돼 불뽀야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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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근한거야? 어떻게 된거에요? 아 다시 소환한다고? 재밌겠다 저 withdraw 센타야 썼다 보스를 물리쳤다 페리비암 배인가요? 복귀뽀를 불어라! 복귀뽀를 불어라! 복귀뽀를 불어라! 복귀뽀를 불어라! 복귀뽀를 불어라! 불어라! 나갔어! 칸스킬 같은걸 쓰시거든요? 그때 혹시 라칸인데 라칸되서 누가 동순님이 하실 때 여기여기 여기서 라칸이 날거 같았습니다 아아아 원래 그거 할 때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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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소리 때문에 비명소리 때문에 안 들리 우리 우리 마이크 다 끄자 네, 가졌어! 잠시 마이크 끄자 3, 2, 1 1, 2, 1 1, 2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, 2, 3 동순이 감사했어요 재밌었어요 덕분에 스키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제이스도 있으니까 제이스도 있으니까 파워슬램 명우님 불을 전망이 찍는 거 일단 하나 있는데 우선은 명우님이 호영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메이플스토리 호영 캐릭터를 했으니까 괴력난신으로 3, 2, 1 괴력난신 퇴월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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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력난신 퇴월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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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이스까지 해야 되네 제이스야 되네 제이스 셋 둘 하나 나는 짐볼를 위해 싸운다 파워슬램 제가 진짜 쿨타임 쿨타임이어서 셋 둘 하나 나는 짐볼를 위해 싸운다 망치로 두둑여라 파워슬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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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직하러 갈께요 안녕 블루베리 난 무조건 파랑이지 난 파랑이라고 그냥 메이지다 메이지님 안녕하세요 네 전 메이지로 바뀌어 당신이 파랑색이었습니다 메이지 전직 완료 오 메이지 파랑에 끌렸다고 파이어볼 오이 오 멋있네 이거 눈빛자 먼저 잡으세요 자 뒤로 빼내서 말까지 빼도 돼 아우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 뷰가 딱 좋네요 성도 딱 보이고 귀여워 주인사 좀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김태현